나비 아직 괜찮아? 세상에 얘기 좀 봐 쟤네도 운다 나비 나도 사진을 찍을게 하나 둘 셋 넷 다 살고 있는 거야 지금? 어? 왜 4명밖에 안 보이지? 하나 둘 셋 넷 하나 깔린 거 아니야? 여기 있나? 하지 말래 알겠다 우리 남편이 얘 집어 오랬는데 아 누구야? 저기 나비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얘네 밥 먹고 있는 거 나비 눈부시겠다 야 아이고 나비야 어머니 저 애기도 이쁜 거 봐 세상에 나비야 나비야 내 것도 빛나니? 누가 부르륵 간다 우리 봐서 좋은가? 그런가요? 주로 줘 밥 먹고 있는데 저도 돼요 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왜 4개밖에 없어? 데려가자 그렇지 4개밖에 없지 아이고 애기 귀여워 궁금해 어디서 나는 귀신님 오 다섯 명 오 다섯 명 아 나 다 났다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니 쟤 봐 쟤 너무 눈빛이 아름해 쟤 쟤 쟤 쟤 쟤 쟤 얘 얘 우리 남편 얘 쥐어 오랬어 나비야 오 근데 얘도 예쁘다 까망이 그쵸 너네 왜 이렇게 다 예뻐 뭐? 라비야 너 너무 대단하다 엄청 많은데? 우와! 누가 악질했어 악질을 하셨어요? 라비야 어우 이쁘라 너 너무 예쁘다 찌찌먹어 찌찌먹어 와 너 진짜 너무 귀엽다 얘 삼색이 너무 예쁘다 괜찮아 안 그럴게 이렇게 뒤에서 볼게 밥 먹어? 라비야 근데 너 추루 갖고 왔어 추루래 추루는 애기도 이제 필요없네 여기 줄게 어 잠깐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 추루 가져올거야 아이고 그렇게 꿰말면 안 좋아요 줄 거면 나비가 너무 악마처럼 지키고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꿰말면 안 좋아요 애들이 계속 밑에 매달려서 보고 나도 가져와야겠다 이 반응은 좀 마약이죠 하나 더 있는 데 주실래요? 진짜? 내가 줘야 돼 내가 줘 볼래 너비 하나 더 줄게 이건 애기들 좀 먹어도 되겠다 여기선 얼굴이 너무 잘 보여요 좋아 뭐하지? 내 손도 벗었어 무슨 옷을 붙일 것 같아 가만있어 내 손은 물집어도 빵구마 우리집에 있는 츄르도 가져와도 되겠다 이건 아니예요 아이고 귀여워 난 애기들보다 네가 더 예쁘다 근데 이게 확실히 키는 게 더 잘 보인다 그만 먹어 고생했어 어디가? 어디가? 물 마시러 가나 봐요 얼른 착해 너무 귀여워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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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동영상 얘네들 대박이다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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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